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지사 2021년 제2회 4과목 태양광 발전 운영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공장 지붕에 42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REC 가중치는 얼마인가라는 문제인데요. REC 가중치는 공장 지붕이면 기존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kW 이하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1.4 그리고 3000 이하에 대해서는 1.2, 3000 미만에 대해서는 1.2, 3000 초과에 대해서는 1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쭉 계산을 하시면 1.147이 나오는데 약 1.1억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기존에는 가중치가 변경된 가중치를 사용한 기존 걸 사용했기 때문에 답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2번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 시스템용 2차전지에 따른 권장 시험 방법 중에 형식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용량 시험 맞습니다. 2번 조음 방전 시험 맞죠? 3번 재단파 충격 시험은 2차전지의 배터리 시험에 해당한 권장 시험 방법이 아닙니다. 4번 사이클 내구성 시험. 사이클이란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충전, 방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이클이죠. 사이클 내구성 시험이 있겠고.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재단파 충격 시험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에 따른 정상 특성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인버터라고 했습니다. 전자소자가 들어간 전기기기는 뇌전압 시험을 하게 되면 어떤 1.5배 이상의 뇌전압을 가해야 됩니다. 가하게 되면 신품이 됐든지 사용하던 장비가 됐든지 정상 장비가 저렴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전압 시험은 잘 실시하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도로 대체하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지향하고 있다는 내용. 그래서 여기서도 인버터의 정상 특성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정상 시에는 효율 시험이라든지 누설 전류 시험, 온도 상승 시험은 하지만 뇌전압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정상 특성 시험 항목에서 쭉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 응급 조치 순서로 옳은 것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일단 차단기나 모든 정리를 전원을 다 오프시키고 확인해야 되겠죠. 어느 부분의 정상인지부터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접속함 내부 차단기 개방하고 인버터를 개방하고 설치 점검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뭐 2, 3, 4 같은 경우에 개방하고 투입하고 투입하게 되면 전원이 갑자기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 순서에서는 접속함 내부 차단기를 개방하고 인버터를 개방하고 설치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태양광 발전 설비 중에 전력 변환 장치에서 보호장치의 전기검사 시 세부검사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세부검사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기 점검에서. 1번 위험표시, 2번 개방전압, 3번 보호장치, 4번 울타리 담등의 시설 상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표시나 개방전압, 울타리 담등의 시설 상태는 그냥 유관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건데 정기 점검시라고 하기 때문에 시험은 정기 점검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장치의 시험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버터의 입출력 단자와 접지 간에 절연저항 측정 시의 매도미상이어야 하는가? 단 500V 메가로 측정한 경우입니다. 절연저항은 1메가옴 이상입니다. 무조건 1메가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압절로의 절연저항에 대해서 IC가 아니고 KEC 기준에 있는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내용은 없습니다. 셀브, 펠브, 펠브에 대해서 500V 초가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